제가 그 가까이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좀 성용이가 그거를 스스로 좀 자조로 했어야 되는데 성용이가 좀 흥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성용이한테 좀 저지를 한 부분도 있었고 역동과 감동 하나원 QK리그1 2022 3라운드 경기입니다. 성남FC와 FC서울의 맞대결 주말에 경기를 치르고 나서 이번 3라운드 치르기까지 준비하는 기간이 굉장히 짧았습니다. 휘슬다고는 하지 않더라고요. 최상엽 주심의 휘슬과 함께 오늘 경기 출발했습니다. 기성룡의 대각선 패스트. 다시 한번 머리로 잘랐습니다. 고난규. 자 박사중이든 슛! 오우! 초반부터 강성진 선수. 좋은 슛팅이었습니다. FC서울이 왼쪽에 굉장히 좁은 공간에... 낮게 올라왔는데요. 지금은 세컨드 볼은 성남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왼발로 올려주고 윌리채! 오우! 들어갔지만 또 한 번 옵사이드입니다. 박정성 선수 굉장히 좋은 플러스였는데요. 윌리채 선수도 정말 좋은 헤딩이었는데 아쉽게... 강희빈. 강희빈이 패스를 넣지 못했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칙이에요. 이종성 선수가 상당히 고통스러워하고 있고 지금 경고가 고요한 선수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느 정도는 탑재를 하고 있어야 되는 그런 센스가 되겠습니다. 네. 주부수로서는... 오 그런데 여기서 이종성과 고요한이 또 붙였습니다. 앞서서 한 차례 충돌이 있었던 고요한과 이종성인데요. 팔로 세비치. 패스가 좋습니다. 잘 들어갔습니다. 고요한 선수가 다시 한 번 따라주고 조영호! 오케이! 옆으로 밑다갑니다 조영호! 지금 너무나 좋은 플레이였는데... 사이드에서부터 강성진 선수부터 이어지는 패스 플레이. 지동헌 선수가 선출골을 위해서 한 번 움직여 보고 있습니다. 좋은 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지동헌의 땅골 크로스에 파트평! 가스 들어갔어요! 또 이게 안 들어갑니다. 서울의 토론이 계속해서 다르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도 너무 좋은 크로스. 안쪽으로 길게 발사합니다. 하지만 역시 막아냈고요. 골이 좀 짧았죠. 오우! 윤종규의 깊숙한 태클! 네, 전성수에게 아주 깊숙한 태클이 들어갔습니다. 윤종규. 지금 선수들이 엉겨붙는데요. 지금 안익수 감독까지 끼어들어서 선수를 좀 진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남일 감독도 찾아왔어요. 한위를 좀 거칠게 했던 기성룡 선수에게도 경기가 나가는 겁니다. 이 타클 장면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양 팀 선수들이 엉겨붙었던 장면이었고요. 현규. 결국 양 팀의 경기는 이렇게 득점 없이 0 대 0으로 끝나기도 했습니다. 원한규 선수와 기성룡 선수의 말썸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끝나고 나면 조금 감정적으로 격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곤 합니다. 김남일 감독과 기성룡 선수도 뭔가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있는데. 아마 아까 전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상황에서 제가 각각에서 보지는 못했지만 그거를 좀 송용이가 선수들을 자제를 했어야 되는데 송용이가 조금 흥분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가서 송용이한테 저지를 한 부분도 있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제가 송용이한테 좀 자제를 좀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좀 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기를 하다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스스로 또 그런 것들을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는 좀 기싸움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컨트롤이 된다고 하면 저는 어느 정도 그런 기싸움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